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스망타로 의상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의상 후레아가 많이 진 랩스커트로 준비를 했고요 상의는 이렇게 랩으로 팔이 이렇게 폭넓은 팔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끈을 뒤에서 묶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랩스커트도 그냥 둘러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후레아가 많이 져서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에는 이렇게 짧은 원피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상의 기장을 이렇게 짧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등길이는 한 12,3 정도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언밸런스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길게 떨어지도록 길이를 언밸런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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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